제가 예전에 머니맵에서 과학은 어떻게 세상을 구했는가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수준 높은 책이고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많이 난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딱 머니맵 한 군데서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른 데서는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셨어요. 너무 고무적이고 너무 기쁜 일이죠.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 중에 제 생각에 50% 이상은 머니맵 구독자이지 않을까. 나머지는 입소문이고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깊이, 덱스는 유튜브에서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걸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머니맵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에 큰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큰 축들이 있는데 IT가 있고 자동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바이오테크놀로지, BT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mRNA가 어떻게 앞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장악할지 그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한번 쫙 쌓기에 이만한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머니맵에서 소개해드린 책이거든요. 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읽은 분들이 다들 극찬을 하셨고 그래서 아직도 제가 로크미디어에 물어보니까 하루에 2, 30권씩 나가는 거는 홍보가 끝났는데 아직도 2, 30권씩 나간 거는 정말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이 책은 그렇게 읽기 만만한 책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두께 자체가 두껍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렇게 좀 술술 읽을 수가 있는데 없으면 되게 열심히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재밌어요. 이게 논픽션인데 이거 픽션 아니야? 그러실 정도로 이거 소설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의 전개가 정말로 긴박하게 흐릅니다. 너무 책을 잘 쓴 책이죠.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책을 한 건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시리즈 질문 같아요. 수학은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는가? 이 책도 정말로 겁나 유익합니다. 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평가한 걸 캡처한 걸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굿리즈에서 가져온 건데 굿리즈는 전세계 독서 덕후들이 모이는 전세계 글로벌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원서평가죠. 굿리즈에서 4점이 넘어간 책 중에 안 좋은 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거지 안 좋은 책은 없습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굿리즈에서 2점, 8점, 3점인데 제가 그걸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막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막 설명하진 않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 제가 이 책은 이미 신박사TV에서 한번 쫙 소개해드렸는데 소개를 하면서 보니까 이 책을 제대로 수학은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는가? 이 책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그냥 다 읽어야 돼요. 너무 접은 데가 많아서 그냥 다 읽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소개할 게 많은 책입니다. 너무 유익한 내용이 많아요. 이 책은 쉽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수학이 우리 인류 문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사인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뭐 근해 공식 써서 어디다 써먹냐 2차 방정식 인생에서 무슨 의미냐 미적분 그런 거 안 배워도 된다 통계 뭐 그런 거 통계는 다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판에 배워서 사실 통계를 1번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제일 인생에서 유의미한 거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다 수학이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삶에서 정말로 저는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건 통계인데 통계는 막 그런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 이거 수능에 나오네 안 나오네 뭐 나오면 한 문제 나오네 그래서 되게 중요도를 되게 대충 배우고 넘어간 느낌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목차를 읽어보면은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산술 산수예요. 산수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기아학 대수학 미적분학 로그 로그 하나 뺀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허수 허수 그 다음에 통계 정보 이론인데 하나 버릴 챕터가 없습니다. 통계는 그만큼 정말로 중요해요. 통계는 모를 통계를 모르면은 뭔가 세상의 거시세에 너무 쉽게 속을 수가 있고 노이즈를 신호로 착각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예요. 제가 머니매에서만 따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을 두 개를 빼놨거든요. 이제 어디냐면은 몇 쪽이냐 22쪽으로 가보면은 아 여기 있네요. 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사실 저는 역사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아 프랑스 혁명 그 그림 막 이렇게 하자 이 그림만 알지 뭐 그 다음에 내용 조금 아는데 프랑스 혁명이 뭔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이게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바꾼 회계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 증거의 다음 타자는 회계가 여러분 숫자잖아요. 숫자를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함께 등장했다. 에잉? 프랑스 혁명이 회계? 프랑스 혁명의 발발 원인은 회계사 자크 네르크의 해임 사건을 추적하면 알 수 있다. 사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무슨 동영상도 보고 관련 책도 보고 했었는데 회계사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재밌어요. 넷케르는 망가진 프랑스 금융체계를 바로잡고 심각한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 왕실의 방탕하고 부도독한 만행을 폭로했다. 금융개혁으로 엄청난 돈을 잃은 지배계급은 넷케르의 간섭이 너무 부담됐다. 짜증난 거죠. 이게 넷케르라는 회계사가 나라 이거 나라 고깐 이거 다 완전 썩었는데 이거 완전 나라 장부가 다 잘못됐는데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지배계급이 보고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넷케르는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충성스럽고 위험한 추종자들을 얻었다. 이걸 꼬치꼬치 진실을 캐물으니까 잘린 거예요. 역사학자 프랑스와 미네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격양된 카미유 데물랭이 권총을 손에 든 채 탁자 위에 뛰어올랐다. 시민 여러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반란근 데물랭이 외쳤다. 그리고 넷케르의 헤이미아 말로 아까 그 회계사 재무장관 모든 프랑스 국민의 애국심을 향한 모욕이자 위협이라고 힘저 말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모두 무기를 듭시다. 혁명의 대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데물랭이 그호에 군중은 거리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해임된 재무장관 넷케르 그러니까 혁명이 뭐였냐면 회계사가 잘린 게 국가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잘못된 걸 회계사가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형상이냐? 넷케르가 해임된 거가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넷케르의 흉상을 어깨에 매고 시위를 벌였다. 민예는 이 순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모든 위기에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이름은 그 무리의 기준이 된다. 국민의회가 법원과 논쟁을 벌이는 동안 그 지도자는 넷케르였다. 프랑스 혁명의 뿌리에는 뭐가 있었다? 회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넷케르의 개혁운동은 혁명과는 거리가 먼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넷케르는 장부의 균형을 맞추고 싶었다. 그래서 모든 회계 장부를 공개한 영국의회에 주목을 했다. 영국의회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에서 막대한 돈을 빌렸지만 국가 재정은 탄탄했다. 넷케르도 프랑스도 영국과 같은 투명함을 갖추게 하겠다고 결정했다. 넷케르에 따르면 균형 잡힌 장부야말로 도덕적이고 번영하며 행복하고 강력한 정부의 토대였다. 넷케르는 프랑스 정부의 무질수한 장부를 자신이 직접 감사할 장부를 기반으로 한 단일 개정으로 간소화하려고 했다. 권력자들은 넷케르의 개혁이 탐탁지 않았지만 평민들은 크게 호응했다. 역사학자 제이컵솔이 말했듯이 프랑스 혁명의 부분적으로 정부의 책임과 정확한 숫자에 대한 싸움에서 시작됐다. 참 이런 면에서 유럽 선진국들이 이런 면에서 되게 역사적으로 일찍 선진국이었죠. 우리나라는 이럴 때 회계에 대해서 따져봤을까요? 그러면 빨리 자리를 잡았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개 돈을 빨리 많이 번 나라거든요. 정말로 발전, 압축성장을 통해서 빨리 한 나라인데 이런 부분이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지금까지만 해도 아직도 투명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점점 투명해지고 있죠. 점점 숨길 방법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저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의 정도, 수출 정도 이런 거는 어느 나라 선진국이랑 비교해서도 정말 꿀리지 않는데 이런 투명성, 직업 윤리의식 이런 어떤 안 보이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5년 뒤, 10년 뒤 훨씬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기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외국 금융 체계를 불허한 나라는 프랑스뿐만 아니다.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인 세인 및 달러, 중앙은행은 주로 네덜란드와 영국의 금융 관행에 따랐다. 당시 미국은 은행도 없는 데다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 1781년 알렉산던 해밀턴은 무역 발전을 위해 발명된 가장 바람직한 엔진이 은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면 회계의 장부를 이해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밀턴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공신용 회복을 통해 국가 재정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며 대형 제국이 그토록 수많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엄청난 노력은 사실상 이 같은 토대에서 키운 막대한 신용 구조에 빚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우리의 독립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밀턴은 초대 재무장관으로서 필요한 모든 대책을 세워 초기 미국 파산을 수렁해서 구해냈다. 숫자에 대한 이해가 힘이자 권력이자 미래이자 잠재력입니다. 1803년 해밀턴의 재정적 기지 덕분에 미국은 충분한 국채를 마련하여 당시 영토 두 배에 달하는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매입할 수 있었다. 어쩌면 사람들은 뮤지컬 해밀턴을 즐기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을 추앙할지도 모르지만 경제사학자들은 해밀턴의 재정적 신중함에 찬사를 보낸다. 수학자들은 그 신중함이 숫자를 터득하는 데서 오는 힘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마지막 문장 읽어드릴게요. 수학자들은 그 신중함이 숫자를 터득하는 데서 오는 힘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국민이 숫자를 잘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나라의 국력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빚을 어느 나라나 여러분 빚이 있잖아요. 빚을 져야 될 때가 있고 나라가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있고 근데 그냥 덮어놓고 저 빚은 나쁜 빚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때요? 여기 읽어 다시 읽어드릴게요. 1803년 해밀턴은 해밀턴의 재정적 기지 덕분에 미국은 충분한 국채, 빚을 진 거죠. 국채를 마련해서 영토의 두 배에 달하는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매입을 할 수 없었다. 이때 국채가 없었더라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 살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겠죠, 여러분. 또 이런 얘기 듣고 그래 레버리지지. 레버리지로 투자해서 두 배, 세 배 노려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건 나쁜 빚. 정말로 빚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숫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 힘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거는 지금 그 다음에 또 흥미로웠던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복식 부기에 관한 된 얘기인데 여기는 옛날 얘기인데도 이 책에 제가 인사이트가 미쳤다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다 읽어드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돈 얘기고 투자 관련 얘기라서 제가 다 머니맵으로 신박사TV에서 뺀 거거든요. 이것까지 다 소개했으면 책 소개 영상만 제가 한 시간 찍을 뻔했어요. 마지막으로 칼 마르크스도 부기에 매료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구?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스펙트럼의 정반대에 있는 칼 마르크스가 뭐에 매료되었다? 복식 부기에 매료되었다. 자본주의의 기원을 연구하는 동안 마르크스는 영국 북부의 면화 공정을 소유한 친구 프리드 엔겔스에게 이탈리아 부기 사례집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엔겔스 회사의 장부를 연구하며 장부 관리를 바탕으로 장부 관리를 바탕으로 한 생산비용 통제와 최적화가 자본주의 기업의 중추적 부분이라는 록펠로의 견해에 공감했다. 그렇다고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팬이라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소수의 개인, 즉 생산수단, 소유자가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부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는 모든 부의 원천인 땅과 노동자를 동시에 훼손해야만 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는 이 주장에 절대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 복식 부기에 자리 잡은 자본주의의 힘을 정면으로 비난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숫자를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거는 마르크스가 정확하게 본 거죠. 마르크스는 숫자를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사회주의가 오느냐, 공산주의가 오느냐, 자본주의가 오느냐 이 실험은 대한민국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에서 끝났습니다. 똑같이 해방을 했고 북한과 남한으로 갈렸는데 어떻게 됐죠? 초반에는, 엄청 초반에는 비등비등했고 북한이 앞선 시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동력이라는 건 내적 동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통제한다? 만인을 통제한다? 그런 거는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많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어떻게 유튜브를 보고 있고, 이거는 돈 벌고자 하는, 어떤 지적 호기심으로 개발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 내가 부자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제로 부자된 거고, 억만장자, 조만장자 되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로덕트와 상품들을 우리가 쓰면서 생활이 더 윤택해지는 거죠. 이, 뭐 예전에 이제 고전에서는 뭐 우리가 사회주의를 가야 된다, 아니다 자본주의를 가야 된다, 뭐 이걸 따져봤겠지만, 그 실험의 결정판이 어디서 끝났다? 한반도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그냥 압승이자 압승. 상대도 안 되죠. 뭐 인생의 퀄리티를 보세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더 행복한 건지. 우리가 뭐 되게 뭐 일부분만 보는 거겠지만, 북한의 삶을. 그다음에 저는 그다음에 이제 뭐 자본주의로 돌아온 나라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런 독재자, 뭐 푸틴이나 시진빙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컨트롤하는 거 보면, 나는 아, 러시아에서 안 태어나는 게 난 진짜 인생에서 행운이구나. 아, 나는 중국에서 안 태어나는 게 인생에서 행운이구나. 이런 마음 맨날 들거든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주의가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겁니다. 근데 여기 되게 엄청난 통찰이 하나가 나와요. 엄청난 통찰이 하나가 제가 이 챕터를 읽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우리 발밑의 땅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묘하게도 성견 지명이 있었다. 이거는 맞아요. 최근 몇 년간 평론가들은 환경위기, 즉 치명적인 기후변화, 전례 없는 멸종률, 산림 벌채 가속화, 그립고 심각한 토양 비옥도 감소 등이 복식 부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왜 갑자기, 웬 복식 부기? 웬 이런 복식 부기? 숫자의 힘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스프레드 시트의 수치로 적을 수 있는 것만 가치있게 만들었다. 이게 엄청난 통찰이거든요. 숫자로 잡히지 않은 것은 힘이 아니었고, 관심 밖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평가할 수도 없고 따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죠 여러분? ESG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친환경이 붙은 기술은 더 주목을 받는데, 이때 이런 게 나름 우리가 세상의 대가들이 먼저 알려줬던 통찰에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숫자로 다룰 수 없던 자산을 평가절하하고, 그 자산이 창조한 작업에 어울리지 않는 조치를 만들어냈다. 국가 경제가 임의로 정의된 하나의 숫자, 국내 총생산으로 요약된 것이다. 마르크스는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ESG가 도래할 것이다, ESG 패러다임이 도래할 것이다, 알았던 거예요. 뭐, 이제 주식시장에 주식투는 안 했겠지만. 정통 경제학자들은 어떤 대가로 치르더라도 국내 총생산을 극대화한다, 강조했다. 이 부작용이 엄청나게 이제 나타난 거죠. 한편 우리는 숫자로 지배되는 기관, 즉 은행을 통해 세계 경제를 운영한다. 은행은 국가 정체에 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 정말로 이게, 뭐, 그러잖아요. 경제가 파탄나도 그런 수준으로 뭔가 비금융적인 것들이 파탄이 나면, 막 다 사형당하고 다 감옥 가고 그럴 텐데, 생각보다 뭐 경제사범이라는 말로, 미국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제가 파탄 나는데도 보너스를 지급받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찬하고, 막, 그래서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토양이나 숲, 야생동물, 특히 곤충과 극지방, 만년설 같은 초국가적인 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환경 파괴를 막는 알고리즘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통찰을 배우는 거죠. 그냥 ESG 하면은 뭐 그거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있네, 그러는데, 아, 거기에 또 한 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왜? 아, 여태까지 이 장부에 적히지 못하는 것의 가치는 우리가 다 개무시 때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구나. 환경이 파괴되는 게 인계점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돈, 돈 했던 것보다, 그걸 벌었던 것보다, 그 번 돈을 다 쏟아 부어도 회복이 안 되는 세상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거죠. 우리 이제 맨날 하죠. 우리 투자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금리, 뭐 GDP가 내년에는 감소하네, 생산성이 줄어드네, 이런 거 맨날 보는데, 그 외적인 게 앞으로 더 큰 부가가치의 형태고, 이제 그, 여태까지는 그게 자본시장으로 못 들어왔는데, 이제는 뭐 환경세도 있고, 탄소세도 있고, 그러면서 친환경 기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배우면서,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이 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점이 엄청 높고, 여러분들이 그 평점만 보지지 마시고, 군리즈나 아마존에 가서, 리뷰를 읽어보세요. 그 우리나라 교보문고 리뷰랑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영어를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보문고 리뷰는 어때요? 좋았습니다. 한 줄, 뭐 끼키아, 요만큼, 뭐 긴 거는, 가끔 긴 거는 다 푸념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의 사실상 준서평 수준으로 리뷰를 달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확인해보기가. 그래서 제가 거의 맞아요. 싱크로율이 저랑 거의 80%에서 90%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다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평가를 할 때. 근데 8, 90% 많고, 이게 이제 여러분 보면, 이제 평균 획이라는 개념도 나오거든요. 이런 글로벌 사이트에서, 책 덕후들이 모인 데서, 맨 처음에 레이팅이 적으면, 막 너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레이팅이 이제 100개, 200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평균 획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나빴던 것도 다시 회복이 되고, 너무 좋았던 것도 다시 떨어집니다. 너무 좋은 책이다. 수학은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는가. 머님의 구독자 여러분들, 훌륭하신 구독자분들 수준에 너무 걸맞는 책이다. 읽어보시면서, 읽는 꿀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읽을 확률이, 제가 볼 때 한 80% 넘거든요. 그런 분들에서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책도 읽긴 아니더니 있어요. 수학을 알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수학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공식을 이해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끔 나오거든요. 그냥 그런 건 아무렇게 몰라도 상관없고, 아, 이게 이런 사건가, 이런 발전에 기여를 했구나,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막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피타고라스도 다시 나오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수학을 못하셨던 분들,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쉽지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게 이 사건과 연계가 있었고, 여기에 기여를 했었다. 그거 싹 무시하시고 읽으셔도 된다. 그래도 전혀 책 읽는 데 지장이 없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머니맵에서 너무 좋은 책 소개해드려서 기쁘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투자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냥 그 다음에 인생에서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게 투자할 때 필요한데, 아주 그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책들은, 머니맵에서도 열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